중앙선관이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죠 송봉섭부터 시작해서 박찬진 그리고 기타 등등 선관이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선관이 서버를 몽땅 가져다가 놓고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케이보팅 이거 진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선거 때마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참 저희도 그래요 뭔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저 숫자를 보세요 너무 단순한 숫자인데 공개되는 숫자 아니에요 공개되는 숫자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숫자인데 기본적인 검산도 안 해? 바보야? 덧셈 뺄셈도 못 해? 아니 저거 더 해보면 100이 안 되잖아 아니 옆에 득표율 수라고 한 거 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하고 발표 득표율하고 더 해서 계산해보면 따가 안 맞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냥 계산해도 뻔히 나오는 걸 아니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55,996을 40만 8,272로 나누면 돼요 어? 그러면 13.72가 나와 저건 그냥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 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발표 득표율이 저렇게 틀리냐고 심지어 저 4개 더한 게 100.01이야 국정원에서 그래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을 작년 10월 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뭐냐면 투표하는 사람들을 보안을 투표를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 모바일 투표하는 사람에 대한 게 이게 보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투표를 하더라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이 안 된다 아니 모바일 투표하면 그냥 핸드폰 놓고 다 대리 투표해요 통진당도 많이 그랬고 다 많이 했어 엠넷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고 다 K보팅 하면 다 그렇게 해 메이 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 저렇게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상하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저 숫자가 저게 저렇게 틀리는데 엑셀만 놓고 해도 그냥 계산기로만 해도 맞는데 저걸 발표를 저렇게 국민 앞에 발표를 하는데 저렇게 틀리게 발표를 해놓고도 공식 자료에 그러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래? 아니 숫자 이렇게 바보같이 해놓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 표가 많고 누구 표가 적고 누구 표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표가 왜 숫자가 왜 틀리냐 이거예요 수치가 맞아야지 숫자가 왜 틀리냐고 천 표를 얻었는데 천 30몇 표라고 나왔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 30몇 표 어디서 나왔어? 30몇 표 가지고 결과가 안 바뀌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럼 은행에서 뭐하러 아침 매일 결산해? 대충 규모 보고 몇 천 원 단위로 몇 만 원 단위나 몇 십만 원 단위 안에서 대충 맞으면 은행에 몇 십조를 다루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십억씩 빵구나도 대충 비슷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지 뭘 매일매일 그걸 결산을 하고 앉았어 선관위가 망불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정원이 보니까 망불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내는 망불리하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런데 망불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제대로 시스템 관리할 때 보면 인터넷에서 다 내부 중요망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서 해킹 다 되고 그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국정원이 체크해보니까 다 벌써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야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아니 100분율도 계산 못하냐고 100.00이 나왔는데 100.01이 나왔는데 아니 이것도 계산 못해요? 바보야? 더 샘패샘도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4명 후보자 숫자가 다 다른데 이거 이런 숫자도 못 맞춰요? 1조 같으면 지금 몇 억 틀린 거야 은행에서 몇 억 틀린 거고 그 정도는 뭐 그냥 0.001%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근데 이놈의 K보팅을 이준석이가 대표 때 들여왔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죽어라고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잖아 1조 같으면 2차 있었어요 3세 이상의 K보팅을 이준석이가 대표 때 먹방으로 1조 말하고 1조 성적이었어요 1조 마리의 K보팅을 이준석이 대표자